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 한 5개만 해도 한 3, 4만원 할걸? 감사드리고요. 너무 감사드리고. 이거 편지에요? 이거 편지인가? 어 편지네? 와! 이따 읽어볼게요. 잠깐만 이거 일단 딱 다른거 보다가. 자 일단 이거. 그리고. 이거는. 이것도 고양이 간식인가요? 메리. 크리스피 키스. 크리스피 키스. 크리스피 키스 이거 고양이 간식인가요 이거? 맞네. 고양이 그림이네. 오케이. 어 감사합니다. 이것도 이것도 있어. 이것도 보내주셨어.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. 파티가 또 있네. 땡큐. 물티슈. 아 물티슈네? 아니 고양이 간식이 아니고 이거 물티슈에요? 아 진짜 물티슈인가? 아 진짜 물티슈네? 아 진짜 물티슈네? 일단 컴퓨터 앞에 하나 놓겠습니다. 컴퓨터 옆에 항상 필요하니까. 아. 와 그리고 이런걸. 햇반 컵밥. 식하볶음 짜장덮밥. 짜장덮밥. 와 나 이런거 한번도 안먹어봤는데. 신짬뽕밥. 맛있어 이거? 제육덮밥. 와 제육덮밥 내가 제일 좋아하는거. 김치참치 덮밥. 최고기 미역국밥. 와 잘 먹겠습니다. 안그래도 혼자 사니까. 뭐 해먹기는 힘들고 이런거 많이 먹는데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우리 냥이들이 차후추를 너무 좋아하는데. 원짜에요. 어 냥이들 하나 더 줄까? 말 나온김에. 형들 말 나온김에 하나 더. 형들한테 캠키고 먹는거 보여줄게. 하나씩. 달려. 보여주세요. 형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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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. 사골이. ißáng société CA! 따라한다. 됐다. 됐다. 야무칤은 질문에 subject 하신 것 같 lui. 래용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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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줄게 대기 대기 가끔씩 넣어놨어 개잘먹지? 고양이들이 진짜 좋아해 이거 래옹이가 오빠니까 래옹이가 먼저 먹어야 돼 래옹이는 되게 빨리 먹잖아 형들 근데 필더는 엄청 늦게 먹어 이따 봐봐 끝났다 잘 먹었다 우리 래옹이 깐도라 까꿍님 하나 감사합니다 이것도 맛있지 아 귀여워 맛있어? 이제 필더 데려올게요 이제 필더 데려올게요 이거 진짜 좋아해 애들이 엄청 천천히 먹지 래옹이에 비해 래옹이에 비해 엄청 천천히 먹죠 깨작깨작 깨작 래옹이는 막 계속 핥아먹었잖아 거긴 많아 공간에 비해 여기가 맛있어 깨작 심지어 맛있덩 깨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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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드 페르시안이랑 스코티쉬 섞였는데 거의 스코티쉬에 가깝죠 근데 이게 양이 얼마 안 돼서 많이 짜줘야 돼 양이 엄청 많아 아니 애들 아까 전에 방송 키기 전에 하나 줬어 이거 너무 자주 주면 이것만 먹으려고 해서 안 돼요 어? 야아악 아야 줬더니 바로 도망가냐 사랑 좀 놀아 놔둬 어우야야야야 아 준혁이 놓지 않았는데 이렇게 떠났습니다 이렇게 세이더는 떠납니다 우리야 가서 놀아 나홍이랑 놀아 아 땀이 이렇게 많이 나냐 아 신경이 지금 천천히